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카롱 가게로 바꿀건데 오픈하면 한번만 더 와주세요. 사인해주시면 액자에 두겠습니다. 마카롱이랑은 안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마카롱 가게는 대기인가요? 이런 레시피는 장인정신으로 계속 늘어야지. 몇 번 더 줘. 이 소리. 아, 아뇨. 여기 뒤에 돈까스집도 있거든요. 거기도 진짜 참 맛있어. 기름이 시사네. 나중에 출근 시작하면 거기다 한번 가보세요. 맛있어. 이제 자주 뵙겠네요. 아유, 엄마가 여기 토가 좋다 그러시던데. 진짜 뵙는 것 같아요. 저, 사인. 마카롱 아닌데. 안전해주지마. 하여간 fortunately. 아아가 다가야. 아이고, 아아저씨가 있네. 아아저씨가 있네? 아아저씨가 있네. 물을 읽어봐. 이 물이 더 나아가 나아않고 exposed. 아아저씨가 있네. 아, 나이스 아, 나이스 와랑 와랑은 것 같으면 좋더라 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맨날 뭐 맨날 방 이쑤 고기 마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서진 입사했어 인테리어 퍽이나 하겠다 언제 그만둘 줄 모른다고 중고만 사는 놈이야 이놈이 아이색 굳으세요 지독한 놈 야 꿈에 주아 나왔다 주아 나왔다 주아 나왔다 주아 나왔다 주아 나왔다 주아 나왔다 주아 나왔다